여유가 있는 거지, 여유가.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나보다 사랑할 순 없기에 렛츠고! 야! 갑자기 일어면 어떡해 난 어떡해 하란 말이야 니가 도대체 어떻게 이랬나 니가 날 영원히 사랑할 거란 말 믿었단 말이야 내 약속했잖아 실력자냐고 오!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유렬 널 믿어 진짜 아니라고? 그때 다시 찾아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너보다 사랑할 순 없기에 렛츠고! 너를 돌아올 거야 우회사 널 못해 듣는 거야 심지어 춤을 춰 나는 알아 니가 나 없이 웃었던 것을 렛츠고! 렛츠고! 우리 헤어질 수가 없어 니가 착각을 하나 봐 너들보다 한 번쯤 겪는 고비일 뿐야 정신차려 혹시 이유렬 씨 맞으신가요? 네 맞습니다 투피하연 편에 병호 씨가 나올 건데 그때 꼭 실력자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의미 난 다시 다들 찾을 거야 후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너무나 사랑할 순 없기에 But you better know that I'm not giving you away Can I will stop waiting No way I'm your boy You're my girl 잠깐 그댈 보내지만 너는 네가 다시 돌아올 거란 걸어라 그는 이 국수 말은 이게 쓰러질 때 I'll be bae Let's go! I'll be bae 넌 다시 다시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너무나 사랑할 수 없지 I'll be bae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너 보내는 거야 나는 아랄비가 나 없이 못 썼던 것을 마지막 마지막 I'll be bae